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제목이 대심도 빗물 터널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으면 대부분 한자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대개 무슨 뜻인지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한문 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큰 대자에 깃불심자에 도로도자니까 깊이 있는 빗물이 관통하는 도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이번에 물난리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찾기가 쉽지가 않은 단위 시간당 쏟아지는 폭우 양이 굉장히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물을 다 흡수하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넘쳐남에서 결국은 강남역이라든지 강남에 온 그런 거리가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 기억에는 여러 번 그러니까 빗물 보관 장소를 지하에 준비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동안 나왔던 것 같은데 다행히 국내에도 상습 침해 지역이었지만 빗물이 통과하는 그런 터널 그리고 또 임시로 빗물을 보관하는 그런 저류 장소라고 합니까? 저장 장소가 이미 양천구에서 실험에 성공을 했네요. 목동에는 단위 시간당 폭우가 쏟아질 때 최대한 22만 톤까지 빗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시설이 한 1300억 정도 투입해가지고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상습 침해 지역에 대한 그런 신월동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3년 정도 전혀 빗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 빗물 저류 시설 우리말로는 일종의 저장 시설이죠. 그다음에 저장된 빗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빗물 터널 이 두 가지가 큰 토목 공사죠. 1300억 정도가 될 정도니까.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시설을 미리 양천구 같은 경우는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물난리에서도 큰 문제가 없이 해결이 될 수 있었다.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빗물 펌프장 근처 목동 유수지에 있는 거대한 구멍을 가리키면서 축구장 3개 크기에 목동 유수지 바닥에 지름 7.5m의 구멍이 있었다. 깜깜한 구멍 아래 지하 40m 그러니까 아마 물이 들어가는 그런 입구가 한 3군데 정도가 있고 40m 밑에 아마 그런 저장 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 여기 여기에 아마 물이 투입이 되고 그다음에 빗물이 안양천으로 빠지는 이런 도로망을 건설하는 신월동 빗물 터널 모식도 좌측 신월동에서 3개의 직수구를 통해서 물을 흡수하고 우측에 목동 펌프장에서 안양천으로 배출된다. 가운데 시설은 환기장치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거의 얼굴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강남역이 한 해 두 해 걸러가서 그렇게 물날리를 치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죠. 결국은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먹고 치울 것인가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항상 정치하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고 표를 사기 위해서 그런 토목이나 이런 부분은 항상 경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어쨌든 이번 기회에 좀 더 건헌적인 그런 문제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던 강남역 그리고 강북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던 빗물 저류시설 그리고 빗물터널을 그렇게 건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뿐만 아니고 추진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보도가 됐네요. 박원순 때 중단되었던 강남 빗물터널을 다시 뚫린다. 윤석열 건설을 검토하라. 수혜난 것이 대통령이 크게 사과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지만 자연재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임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강이 안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집권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오세훈 시장이 과거에 준비하다가 서울시 행정권이 바뀌면서 추진하지 못한 침수조, 배수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논의할 것이다. 여기 아마 침수조라는 것이 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고 배수조라는 것이 빗물터널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서울 내의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지하 저류조 그리고 방수터널, 빗물터널 확중을 지시한 것이다. 돈을 참 잘 써야 되죠. 우리가 개인 생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번 돈을 가장 잘 사용해야 된 것이고 또 젊은 날을 보낼 때는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이나 열정이나 에너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학을 배우면 맨 첫 시간에 익숙하게 듣는 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어떤 간에 한정된 자원이라는 것이 모든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시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그 다음에 관심도 그렇고 열정도 그렇고 그걸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먹고 쓰고 보고 즐기는 것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그런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런 부분에 잘 쓰게 되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두고 세대를 이어가지고 그 덕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근래 우리 사회는 많이 부족해졌던 점이 이번 수해 피해를 보면서도 다시 떠오르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2011년 7월에 광화문과 강남역 등 7곳에 17조 원을 들여서 빗물터널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실 대한민국의 토목이나 시공기술은 아주 기술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시공 경험도 많고 지하 40m, 50m 깊이에 지름 10m 정도의 대형 배수관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이 대형 배수관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내보낼 수 있는 저장기능, 저류기능도 겸한다. 2011년 10월에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며 계획이 대폭 수정됐다. 정치권에서는 오세훈 시장이 벌이려는 과도한 토목공사를 멈춰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것을 정치권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가고 나면 자신의 선택과 행동 그리고 말에 대해서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발걸음 발걸음을 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것이 뭐가 잘하는 것입니까?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잘하는 것이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습니다. 공직에 있는 사람이 잘한다는 것은 사심의 눈이 가려지 않고 자신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긴 시민과 국민들의 입장에서 옳은 일이 뭐고 가장 좋은 일이 뭔가 공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러면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참 그 양반이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청계천이나 이런 것을 가보면서 항상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명박 서울시장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죠. 특히 공적인 이슈를 다루는 사람들은. 사심이 끼게 되면 판단을 걸어치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렇게 17조 원 정도를 투입해가지고 지하에 저류시설이라든지 배수로 같은 걸 확보했으면 매년 그냥 그렇게 물난리를 치르는 것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물난리를 보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게 된 거죠. 지하에 7m, 10m 정도의 대형관을 묻어가지고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졌을 때는 임시로 물을 저장했다가 방류하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하에 7m, 11m , 13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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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m, 14m, 14m, 15m, 14m, 15m, 15m, 16m, 15m, 15m, 16m, 15m, 20m. 감사합니다.